한 봉희 원장 선생님 아버님 되시는 한원체 엔지니어께서 기록으로 남긴 북한의 노예생활에 대한 정언 기록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는 어떻게 넘어갔 습니까 일본책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이게 일본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달북자네요. 네. 달북자. 북조선으로부터 도피한 남자. 그렇죠. 사람. 달북자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출판 을 했고 그때 당시 이 책을 한국에서 출발을 하자 했더니 그때 당시 한국 정부는 이미 김대중 정부였고 북한 체제에 그때 김대중와 김정일 만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못 하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책을 출판조차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신 분들이 이건 한국에서 지금 출판을 못 한다. 어느 출판사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판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을 하되 이제 이 가족이 무사해야 되니까 가족이 다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 그때 우리가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내주신 그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시는데 연세가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그분이 69세셨어요. 그래서 69세여서 제가 깜짝 놀랐죠. 69세신데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천사같은 손길이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당시 69세. 네. 그 당시 69세. 장로님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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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장로님 장로님 하셨는데 그분이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 한테서 아버지가 이 책을 꼭 출판을 해 주세요 이렇게 꼭 해달라고 그분한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분 또 일본에서는 그 기자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분은 또 기자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었 잖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나라 그냥 북한에서 선전하는 것 위에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사는지 뭐 어떻게 공부하고 사는지 생활 이 어떤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 기자도 너무 궁금하셨던 거죠 .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 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많이 다 듣고 그다음에 뭐 그때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사진이 또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사진 찍는 건 되게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못 남겼었어요 .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그분한테 아 그때 사진 안 찍으셨냐 그랬더니 안 찍었다고 그때 그 신변안전 때문에 못 찍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래 이 책이 몇 년에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나왔는데 2002년도 봄에 이제 4월인가 5월 이 때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이분한테 북한에서 가져왔던 뭐 자료들을 다 드린 거죠 발명권하고 일본 책은 참 이렇게 손에 이런 게 일본 책은 굉장히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 쉽게 이렇게 작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사진은 어머니 하고 찍은 사진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가져온 사진 중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몇 장을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발명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관 증서들 이런 거 가져온 것들 여기다 이렇게 실어주신 거예요. 이게 참 이 내용이네요. 좋은 체제에 나서 살았으면 얼마나 꽃을 채웠겠어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겁나고 중요한 거라는 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꽃도 못 피우고 죽었겠어요. 가끔 이렇게 여기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가끔 하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죠. 정말 정말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인재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만났던 친구나 친인척 다운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이 났으면 얼마나 훌륭한 사업가도 되고 과학가도 됐을까. 그렇죠. 엄청난 일도 많이 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의료기계 만들어 달라고 설계해달라고 내가 다 만들어 오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기계가 비례한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는 사람이서 찾아가서 설명할 건가 하면 제일 가까운 아버지가 항상 설계는 하시니까 설계 모든 것은 이제 모든 물건이 생산되면 다 설계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거 아버지가 시작해 주면 저는 진짜 좋을 텐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책을 아버지가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0년에 다시 또 체포되셨죠. 그렇죠. 2000년에. 2000년에 체포되셨을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네. 같이 접해나가신 거죠. 어머니하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거를 다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고 위험하다. 그리고 저희를 보호해 주고 있던 사람들도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저희를 한국에 보내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없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느라고 어디에 데려가셨는데 그쪽 편에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이제 그 집 친척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 집 친척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성경을 주고 그 뒤부터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막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몰래몰래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몰래몰래 가시고 그래서 뭐 구역 성 예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신 거죠.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명길에 나오셔서도 계속 교회로 다녔었죠. 그 신풍교회라는 곳인데 그게 지금 여기 아버지 기자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신풍교회 목사님한테도 이 책을 한 건 드렸었죠. 이거를 우리 북한 상황이 이렇다. 이거를 한국에서 출판할 수 있으면 정말 출판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드렸던 거죠. 근데 이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 책을 받았으니까 또 아버지 상황을 우리가 한국에 올 때까지 계속 뒤에서 추적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적을 한 거죠. 어떻게 됐었나. 그러면 이 수기가 나 외에도 다른 데도 흘러갔느냐. 이거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수기가 이제 교회로 갔다.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조사해보니 교회에 이제 일요일이란 북파 간첩들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오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도움받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기로해서 체포해가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교회에서. 그거를 이제 기자가 여기다 쓰셨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2년 전에 이걸 읽어봐서 알게 됐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교회 신분교회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도와주신 거죠. 대련 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선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서 선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희 언니랑 동생이 먼저 그쪽으로 대련으로 간 거죠. 대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경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한 4개월 정도 한 몇 개월 거기서 선경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제 연결이 계속 있었고 있다가 이제는 그쪽 편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 사람들이 또 한국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가족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 이익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 가게 되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자기네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제 저희를 보호해 준다고 했던 사람이 숙이는 이제 그쪽 교회로 넘어갔고 이 사람이 이제 저희를 신고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저희를 보호해 준다고 저희를 이렇게 해 주던 한 1년 반 정도는 저희를 1년 정도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지 1년, 1년 되나? 1년 채 안 되네. 1년 채 안 되죠. 11월 아버지 왔으니까. 1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 한 10개월, 7, 8개월이나. 어쨌든 이제 두 분은 그렇게 해서 북송이 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거. 네.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이제 바로 알게 되신 거고. 그때는 몰랐죠. 바로 몰랐죠. 저도.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날 마지막 이제 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길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 맨 9월 16일 언제 이렇게 연길역에서 이렇게 9월 14일 날이죠. 14일 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거기서 사람 만나서 같이 기차 타고 대련으로 가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연길역에 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는 오지 말아라. 아직. 너는 아직 여기 있고. 우리가 먼저 가겠다. 너는 나중에 와도 되니까 천천히 오라. 만약에 우리 가다가 이제 다 잡히면 어떻게 하냐. 거기 가서도 거기 언니하고 동생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또 가다가 도중에 잡히면 우리 셋이 다 잡히면 그냥 다 끝이다. 너희들이 살아야 되고 누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를 그냥 연길에 두고 아버지 어머니만 그때 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연길역에서 헤어질 때 제가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막 헤어지면서 이게 정말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니까 연길역까지 갔을 때는 그때 가는 공안이나 이런 것이 불확정한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없었죠. 전혀 멀었죠. 저희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신고하고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일단 연길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지지 가격으로 위험했고 자꾸 이 사람은 우리한테 자꾸 정보를 주니까 이런 첩보령도 내렸다 현상금도 걸렸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러면 연길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연길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길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원장님은 어디를 해가지고 오신 겁니까 연길을 떠나서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 헤어져서 아버지 어머니 그 날 기차 타고 가시고 저는 이제 가시자마자 그 다음 날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이제 공안에 들이켜서 아버지랑 거기에 있던 어머니하고 거기에 있던 애들 다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연길에서부터 이제 우리 떠나는 걸 알고 이제 계속 추적을 했던 거죠. 떠나는 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큰 걸 더 많은 사람 잡으려고 아마 그랬는지 아니면 저희가 떠난 다음에 뒤에서 이 사람들이 이 기차 타고 갔다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호했던 사람들 조선족인가. 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저희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구나. 네. 그 사람들이 저는 100% 했다고 확신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간 다음에 현상금까지 사람들이 받은 걸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현상금 얼마나 썼는 겁니까? 남았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아버지 어머니 잡혀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길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잡혀가고 나서 다시 대련으로 갔는데 그때 저 도와주던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22만 달러를 아버지 어머니한테 걸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왜 거냐 저는 믿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때 22만 달러면 너무 크네요. 네. 너무 크죠 그게.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큰 달러 나는 상상도 안 되죠. 뭐 만 달러 달러 뭐 달러라는 거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 아니 그렇게 큰 돈을 걸 수가 있겠냐. 뭐 그냥 우리는 그냥 평평한 사람이다. 그냥 일반 평범하고 평범한 그냥 노동자랑 똑같다. 조금꺼우면 된다는 거죠.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것처럼 북한 체제 실어서 굶어서 또 배고파서 넘어온 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그냥 그런 거다. 싫고 그 사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싫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고 무슨 죄냐 그게 그렇군요. 그렇게 나온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22만 달러까지 거냐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거든요. 그거를 한국에 와서도 별로 안 믿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조선족 도와주는 조선족 중에 친척이 또 이제 북한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논을 간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도 피신해서 그 사람 집에 와 있었고 근데 돈을 가져와서 달러를 가져왔는데 가방에다가 한 달러를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를 반세껏 셌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셌냐 자기 17만 달러까지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셌고 나눠서 다 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17만 달러까지 자기가 셌고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런 거예요. 돈 나올 때 없지. 돈 나올 때 없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이 언니가 나한테 몇 년 후에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믿었죠. 아 진짜 그랬구나. 이게 이 나쁜 놈 진짜 저거 정말 죽여야 되는 놈이구나. 정말 막 그 분노가 진짜 막 사람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건데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줄 모르고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s3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다음 해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연길에 한 번 나갔었거든요. 가서 찾았어요. 그래도 그동안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뭐 식량도 주고 뭐 이렇게 보호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갔는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차도 샀더라고요. 거기서 연길에서 차 한 번 산다는 게 중국 사람이 차 산다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얼마에 샀냐 했더니 중국 돈으로 17만 원이래요 그게. 중국 돈으로 17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람은 직업도 없고 그냥 남한 정보로 뭐 여성증을 가져다가 북한에 주고 북한 정보를 가져다가 또 이렇게 정보놀이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몰랐죠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차를 태워서 이제 백두산 구경까지 저희 같이 그때는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남편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 차를 태워서 남편도 그때 또 저쪽에서 사람이 와서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저 그 차를 태워가지고 백두산 관광까지 이렇게 다 하고 온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그거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때. 와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현상금이 걸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가 잡혀가고 나서 다 가거나 떠나고 나서 며칠 뒤에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달러를 자기도 처음 받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밤새 거 달러를 셌다. 17만 달러까지 자기가 셌다. 17만을 어떻게 셌냐 그거. 난 상상도 안 갈 정도인데 밤새 거 셌다는 거죠. 밤새 거. 네. 밤새 거 셌다는 거죠.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진짜 막 막 철렁한 거죠. 막 그거 진짜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한테 내가 가서 그건 모르고 있었으니 그렇게 하고 너무 후회가 심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기자분한테 지난번에 몇 년 2년 전에 가서 만났을 때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만나셨구나. 네. 저는 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이 책을 출판할 때 그 저 수기를 받아 해 주셨던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계약서 뭐 이런 것들로 주셨고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해서 그 계약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왔다. 그분 이제 오천불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너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미 언니하고 동생은 미리 들어와 있었고 저는 이제 좀 더 늦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돈으로 해서 네가 왔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계약금이라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아요. 계약금이라는 게 뭐냐고 거기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책도 안 팔려. 책도 만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계약금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해가 한국에 와서도 몇 년 동안 이해를 못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출판사 있게 할 때 내가 이거 여기서 내 책을 출판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계약금을 저한테 얼마 뭐 우리가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이게 책이 출판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책을 그 기자가 출판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출판사가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이제 가족이 중국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안전하게 와야 되고 그때까지 이게 폭로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이 무사히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돈을 달라고 전부 줘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이 쓴 책 때문에 결국은 원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인세 때문에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판사 다 거절당하고 한 출판사 그것도 조선 분이 있었나 한국 분이셨는데 가서 일본에 가서 사셔서 그 분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오케이 우리가 해 주겠다. 그리고 돈도 선뜻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저희가 이렇게 오는 게 경비가 다 된 거고 저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애들도 세 명이 네 명인가 세 명이 이제 또 같이 온 거죠. 네 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비가 됐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 책을 출판할 때 그 사장님 그 사모님은 이제 그때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같이 만난 거예요. 사장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이분을 못 찾았죠. 계속 못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인터넷에 한 번 이름이 나온 걸 딱 보고 아 저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때 67세 69세 졌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셨겠니 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연락을 아는 분한테 이 분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했었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 오시게. 오시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일이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었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날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막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 부모님 먹고 해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막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노님 그게 아니라고 저는 장노님 덕분에 이렇게 살았고 장노님 그때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저도 못 오는 거라고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진짜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고 저 자변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래서 그 장노님은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 너무 죄송스럽다 부모님 일이 너무 안쓰럽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자분은 살아 계시냐 했더니 살아 계신대요. 일본에 계시고 지금 북한 난민 9억이 뭐 여기 단체로 운영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해마다 이렇게 인권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한 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해 11월에 18년 11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행사를 하는데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제가 온다고 하니까 진짜 다 오신 거예요. 이거 책을 편집해 주신 사람 그다음에 출판사 사모님하고 그 기자분하고 그 편집했던 직원 이렇게 다 같이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까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간 거였죠.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기자분은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이걸 받았을 때 너무 위험했었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일본까지 가지고 갈지 그래서 지금 그때 이 사람은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한 중국에서 이 사람이 하도 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막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북한 공안이 추적을 계속 받고 있었고 그래서 가다가 어떤 때는 진검사도 막 당한대요. 이분이. 그래서 이걸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는 우편으로 보냈고 하나는 친구한테 보냈고 친구야 너 이거 좀 가지고 가라고 친구한테 줬고 하나는 본인이 가방에 넣어서 그래서 일본에 왔대요. 그래서 세 개가 다 일본에 왔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출판을 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분도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5천만 원이 5천 달러가 걸려 있었는데 이 중국 공안에서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이 공안에서 이제 북한에 넘기지 않고 그냥 북한에 넘기고 중국 공안 전체 알리지 않고 자기네가 그냥 일본에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네가 슬그머니 북한에 넘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하고 이 장로님이 같이 만나기로 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을 한 거죠.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안 나온다.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일본 기자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납치된 것 같으다. 기사를 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막 기사 내고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막 찾기 시작하니까 중국 공안이 어디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이 사람 잡은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원래 그냥 북한에 주고 자기네가 돈을 받을 심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분이 풀려나오시고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출판 이거를 또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본어로 번역하신 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거 사진을 양강도 쪽에 가서 이제 북한 양강도 해산 쪽을 사진 직접 찍은 거라고 그래서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지를 썼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엄청 울었다고 그래서 또 이거 편집을 해야 되니까 또 밑에 직원들한테 찍혔는데 직원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울어 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는 북한에서 북한의 기록이다. 역사 기록이다. 이거는 역사 지금까지 북한 뭐 고위층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료들도 많고 많다. 그런데 실제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간방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두 인권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인권실상이 어떠한지 실제로 책으로 뭐로 이렇게 담겨진 게 없다. 다들 간증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게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거는 정말 기록이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항상 기록된 역사만의 역사가 되니까 네. 이건 역사의 기록에 대한 이런 아픈 역사도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 좋은 것만 남을 필요는 없다. 이건 백성들이 실제 사람들이 고통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저는 이게 디스켓을 하나 받았죠. 그때 봄에 이 할아버지 한국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이제 그 할아버지 한테 하나 나오고 저를 찾아와서 이게 디스켓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는 뭐 cd랑 이런 거 usb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디스켓 있는지 시대였으니까 거기다 이제 다 이걸 타이핑해서 쳤으니까 이걸 검사 잘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옮길 때마다 계속 가지고 다닌 거죠. 기숙사 서울에서도 원주 가고 원주에서도 기숙사 계속 옮겨 이사할 때마다 계속 이것만. 19년이 걸렸고. 네. 이걸 계속 챙긴 거예요. 또 잊어버릴까 봐 복사해서 usb에다 담고 또 내가 쓰는 컴퓨터에 또 담아놓고 계속 하면서 일하면서 그걸 가끔씩 읽어보고 또 생각나면 또 막 보다 보면 막 눈물 나거든요 . 그렇죠. 막 울다가 책 보면서 울다가 네. 집사람이 집사람이 못 읽겠대 더 이상 그렇게. 진료하다가 또 들어와서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울다가 또 나가서 진료 하고 들어오고 이러면 직원들이 막 와야 하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품고 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도 집에다 한글로 이렇게 하나는 놔두고 싶은데 그게 없고 몸본도 그때는 못 찾았고 저는 이게 일본에 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돌려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저도 안 받았고 제 동생도 제가 그때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고 했으니 저는 계속 그쪽에서 찾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건 한글로 내가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꼭 남기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이거 출발할 당시가 또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다들 문재인 정권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촛불 집회하고 막 이렇게 했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 딱 대통령으로 딱 대면서 하는 행동들과 모든 이게 노선이 딱 보면 우리가 북한에서 봤던 거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우상화 막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개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뭐죠? 5.18 그 행사 때 막 나가서 뭐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여자랑 막 등 두드려주고 그거 막 온 신문과 기사에 더배하고 그다음에 뭐 가던 애 뭐 초등학교 학생 뭐 가방을 열어서 뭐가 있는지 보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딱 그 북한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던 이런 거거든요. 김일성이 뭐 지나가던 애를 해서 가방에 뭐 도시락 뭐 먹는지 어떤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펼쳐보고 뭐 어쨌든 막 이런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걸 너무 우리가 세뇌당하고 너무 봤던 건데 여기 와서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막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대통령을 못 봤었거든요. 이렇게 막 선전하고 막 우상화하는 이런 거 못 봤는데 계속 우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한민국이 바뀌는구나. 완전히 이게 우상화 작업이 들어갔구나. 북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북한에 또 김정일, 김정일에 대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정일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반말을 해도 안 되고 그 뒤에 전 친구를 써 붙여라. 꼭 붙여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설주 이설주 하잖아요. 이설주 여사라고 붙여라.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꼭 붙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막 강연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연 나가는 분들한테 그런 요구를. 네. 그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지키다가. 또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욕을 하고 베리벨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해대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싫어서 나온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걸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책은 꼭 출판을 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북한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막 같이 호응해서 막 좋다 좋다 박수치는 국민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 사회가 진짜로 어떤 사회인지 그 실상은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을 출판하자 하고 출판하고. 진짜. 2시 50년대 크리스토 εδώ 4시 비터 내가 이렇게 soul if you write it very well 이제 we have play it such that you want 아 데뷔 내가 하고cess then I do, if you don't, 감사합니다.